문화를 통한 경찰과 한인 커뮤니티 간의 소통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.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우렁찬 태평도 기합 소리. 송판이 시원하게 격화되자 큰 박수가 절로 쏟아집니다. 한국의 대표 전통 음식인 비빔밥을 처음 맛보고는 감탄사를 연발합니다. 미주 한인 이민 역사를 배우는 모습은 사뭇 진지하기까지 합니다. LAPD 경찰관 시은명은 오늘 한국의 이민사와 음식, 문화 등 다채로운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경찰관을 대상으로 문화 워크샵을 개최하는 커뮤니티는 한인 사회가 유일합니다. 문화를 통한 경찰과 한인 커뮤니티 간의 긴밀한 소통은 유대관계를 확대하면서 한인 사회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올해로 26회째를 맞은 경찰 대상 워크샵은 전체 LAPD 경찰 관계자 중 10%가 수료했습니다.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.